와 달래 많다 와 달래가 이렇게 너무 많았어 달래 부자다 여기도 달래 저기도 달래 달래가 판진다 가삭 다진마다 다진마다 가삭 가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그거 완전 노안 3개 넣은 거 그거 먹었죠. 맛 좋게 국두 사봐야 돼. 완전 맛 좋게. 진짜 맛 좋게 먹었네요. 밥은 밭으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으로. 시원하게. 너무 건강해지대. 국에서 먹고. 아이스크림. 오늘은 해울 좀. 오늘은 퇴시민에도 다 가고. 소망이 걸린 할망들. 아저씨들 많다 갔다 오고. 다 갔구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 났어요. 으음. 여기 갈 땐 돈 안 써. 저기 갈때는 돈 만누처럼. 달라서 향하신 가고. 그래도 잘 다녀왔네요. 응. 진짜 맛있다. 저기 있으냐? 네. 건조금 걸어다 줘. 따로 홍국짜만 나 홍국짜만 더 먹자. 홍국짜만 왔다 갔다. 맛 좋아하네. 내일 아침도 대왕 못 되네. 그만하라. 거 먹으면 배부러 쪄. 오늘 정신대도 하얗고 하거든. 오늘 아침에 닭도 대왕 먹고. 응. 맛있긴 하다 이거. 그렇게 먹으면 좋아. 너는 조금 더 먹 cassia? 근데 일단 저만. 다운. 내가 놀게를 하는 거 같아.